세계에는 수많은 예언가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었던 9.11 테러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예언을 했었던 불가리아인 바바방가가 있는가 하면 트럼프 저격 사건이 있기 4개월 전부터 트럼프의 오른쪽 귀에 총알이 스치고 지나갈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을 했었던 미국의 브랜드빅스가 있죠 그리고 그 브랜드빅스는 최근에 리플이 1만 달러까지 폭등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내용인지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플홀더 여러분 강재한입니다 올해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있기 4개월 전에 브랜드빅스라는 목사가 트럼프의 다칠 부위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했던 영상이 화제인데요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리플코인이 멀지 않은 미래에 1만 달러까지 폭등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대략 1375만원 부분인데요 이건 정말 좀 터무니없는 가격대죠 이 가격대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다며 왜 저 가격대까지 상승을 해줄 것인지 그 이야기까지도 해줬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좀 허무 맹랑하죠 하지만 트럼프가 저격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과 어느 부위의 총알이 스쳐 지나갈 것까지 정확하게 맞춘 만큼 이 이야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리플의 상승에 대한 근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의 움직임을 들 수 있죠 불과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폭락이 있었으나 지금은 다시금 회복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리플은 그 중에서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몇 년 전에 있었던 SEC와의 소송 전인 리플의 전성기 때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미국이 단기 국채인 미국의 단기 재정증권을 토큰화해서 리플 레저에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존의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만들기 위해 리플을 견제하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며 이 모습으로 미국은 리플의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가교통화로서의 값어치를 수행할 수 있게끔 리플을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는 SEC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이 보이시나요? 8월 8일 비공개 회의라고 적혀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리플과 SEC가 비공개로 합의 관련된 회의를 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내용이죠 즉 미국이 SEC를 이용을 해서 리플을 견제를 하면서 디지털 달러로 전세계의 경제 패권을 다시금 쥐려고 했으나 수년 동안 그것이 쉽지 않았고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암호화폐를 지지를 하며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포를 하자 리플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 리플을 옹호하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를 보고 SEC 역시도 꼬리를 내린 것이고요 자 이 정도면 리플이 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 어느 정도 아시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1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대까지 상승해줄지는 솔직히 미지수지만 적어도 저는 전고점의 몇 배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리플 홀더 여러분께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운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가 주는 정보 어떻게 믿냐? 거짓말인 거 아니냐? 라구요 솔직히 저도 이해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좋은 정보가 있는데 남을 주겠어요? 본인 챙기기도 바쁠 텐데 그게 현실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신 분들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신 분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믿을 만한 정보를 드리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인증 하나 할게요 어쨌든 제가 진짜 돈을 벌었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할 테니까 잠시만요 업비트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로그인도 한번 할게요 자 로그인 됐죠? 제 투자 내역 한번 봐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구독자님들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든요 현재 코인으로 굴리고 있는 돈이 대략적으로 220억이 조금 안 돼요 오르시 코인만요 그러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금수지 아니냐?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중학생 때부터 장당 20원을 받아가면서 하루 전단지 천장씩 돌리면서 돈을 벌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고 주유소 가서 알바를 했고 대학생 때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식당, PC방, 술집 등등 수많은 알바를 항상 해왔습니다 부모님 손 빌려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손을 빌려주실 정도로 여유 있는 집안이 절대 아니었어요 4년제 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지잡대였거든요 그만큼 저라는 사람은 정말 별 볼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이하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지금은 무려 220억에 가까운 금액을 코인으로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놈도 하는데 구독자님들이라고 못하실 것 같나요? 지금부터 별 볼일 없는 제가 쥐뿔도 없었던 제가 코인으로 수백억을 넘게 벌어들였던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혹시 주식 투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주식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보통 개인을 개미라고 표현을 하고 그 개미 중 거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미를 슈퍼개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인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하지만 슈퍼개미가 아니라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주식과는 조금 다르게 고래는 돈 많은 개인일 수도 있고 혹은 기관이나 기타 자산가들이 눈에 띄지 않게끔 거래를 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거래를 행하게 되면서 고래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구독자님들 그런데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고래들이 투자하고 있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들이 특정 코인에 투자를 할 때 함께 들어가고 그들이 빠져나올 때 함께 빠져나온다면 사실상 우리도 고래의 일원으로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은 수많은 고래들의 지갑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특정 코인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둔 게 눈에 보인다면 우리도 그 코인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가능한 거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 혼자만의 노하우라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서 제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저는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벌었고 저만큼 혹은 저보다 훨씬 더 간절하신 제 구독자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큰 맘 먹고 이 정보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듀니라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알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위에 검색란에 디피 모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막 뜨죠? 여기에 뜬 것들은 모두 암호화폐 분석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맨 위에 뜬 이 분석가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팅을 해놓은 일종의 알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 토큰 어드레스라고 즉 알트코인 거래 기록이 담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야 하는데요 그 주소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코인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역시 밈코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시바이누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들이 뜨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듄으로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주신 다음 왼쪽의 날짜를 10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 가지의 정보들로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화면을 내리시면 이쪽의 지각, 빼 증가수, 가격 변동들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고래들의 지갑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리시면 추정이익 상위권 100개 그리고 거래량 상위권 100개 지갑의 주소들도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솔직히 진짜 큰 맘 먹고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자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렇게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인의 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를 찾으러 가보시죠 방금 이 듄 사이트에서 시바인으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간 여기 수많은 지갑들 보이시죠? 이 주소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디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듄에서 알아낸 주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라 노가다도 굉장히 심하고 눈도 엄청 아프고 진짜 귀찮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 미리 다 검색을 해뒀으니 쉽게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보다가 고래로 예상이 되는 주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여튼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디뱅크에 붙여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좌 정보가 나오죠 현재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약 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대략 13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시바이누에 투자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코인으로 약 140억 가량을 들고 있다? 140억 가량이 정확하게는 136억이죠 이 금액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상 몰빵을 해둔 거잖아요 장담하는데 이 지갑의 주인은 지갑이 한 개가 아닐 겁니다 고래들이 지갑을 나눠서 여러 개로 그냥 돈 좀 있는 개인이냐 거래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시바이누만으로는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요즘 가장 핫한 페페코인도 찾아봤는데요 페페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 고래는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려 3,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비중을 페페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그 지갑들이 어떤 코인에 대량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코인을 언제 파는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고래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는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래들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쉬운 코인계의 큰손들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친 암호화폐 선두주자이자 미국 대선 후보이며 재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갑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인의 파더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 전재산을 올인하고 남들에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라고 강조를 했던 다빈치 제레미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무 언니 캐서린우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센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억 혹은 조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부자들 이들의 지갑을 추적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중복된 코인을 찾아만냈다면 그 코인으로 우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알려져 있지 않는 코인 지갑으로 유추되는 지갑들을 찾아냈고 그 지갑에는 굉장히 생소한 코인 몇 개가 겹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그 코인들의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작년 말에 올라온 미국 CNN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중 한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대중들에게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코인이었으며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코인이 차세대 코인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아 이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는 자체 필터가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734-8420 010-5734-8420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PC 버전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나오는 링크를 누르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아래로 내리시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영상을 다 보신 다음 해당 링크에 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구독자님들에게 제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한 다음에 공유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정말 제가 이 방법으로 200억을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인지 아직도 의심이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해당 정보를 받으신 다음 매수는 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소액 한 만원, 이만원 정도 있죠 이 정도만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난 다음 이 코인이 얼마까지 상승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믿음이 생기셨다면 그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억만장자들이 선택을 한 다른 코인 받아가셔서 만족스러운 수익 보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확인만이라도 해보라는 거니까요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200억이라는 큰 돈을 번 산증인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